이 동양적인 미가 넘쳐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아 기가 막힌 작품들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리고 막 흔들거리는 그게 반짝임이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걸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도 되나요 평소에 이런 스타일의 작품들 관심을 갖고 계속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라 금관을 모티브로 한 보석 우표를 디자인하고 또 나주 지역에서 금둥 신발이 출토되었을 때 이 금둥 신발을 모티브로 해서 주얼리 제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직접 착용도 가능한가요? 네 착용 가능합니다 아니 저런 거 결혼식 때 티아라 대신 이런 거 쓰고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얼리는 기본적으로 착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아 그래요? 저도 저걸 써볼 기회가 있을까요? 한 번 더 하시면 두 번째 결혼식 때 제 2회 결혼식 때 특별히 아 이렇게 이거 2회, 이거 3회 4회에서 부릅으로 네 휘돌이 양쪽에 한 번 근데 주얼리 디자이너시잖아요 네 그러면 보석을 선물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 어떠세요? 디자인이 이게 좀 이렇게 분석하고 평평하실 것 같은데 먼저 디자이너시니까 저는 순금을 선호합니다 아 그냥 금으로 달라 디자인으로 선호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년 전 신라의 황금 유물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 이쪽에 보시는 금관은 신라 금관을 모티브로 했고 나뭇가지와 사슴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원래 신라 금관에는 보석이 세팅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명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수정을 세팅을 해서 화려함을 가했습니다 이 제품, 이 작품도 이 작품은 백금관입니다 백금 백금이군요 백금이에요 보시면 이제 칼라가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은인 줄 알았어 네 평소 이 공군식 장인은 백제와 신라의 전통 기법을 주얼리로 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백금이라서 좀 색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하고 있는 문소희 박사님이 만든 아름다운 작품들,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 팔렸대요 진짜요? 거의 완판 그래서 딱 한 점 남은 걸 오늘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는 신라의 금관을 모티브로 한 보석 우표입니다 우표요? 저게 우표라고요? 저걸 편지에 붙여서 보내요? 그럼 중간에 때 갈릴 것 같은데요? 세계 우표 전시를 할 때 작품을 디자인을 했고요 사랑하는 마음 표현을 할 때는 떠나보낼 수도 있겠죠 저한테 좀 편지를 보내주시죠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집에서 보고 계시지 않아요? 만드실 때 금관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연구도 참 많이 하셔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신라의 금관은 상징성이 강하고 장식이 아름다워서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지금 봐도 디자인도 뛰어나고 그 절전기의 금속공예 기술을 고스란히 볼 수 있죠 그 당시의 기술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기술이 훌륭해서 지금도 쓰이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썼던 기술이니까 잊지 말자라고 지금도 쓰는 거예요? 금속공예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황금을 만드는 기술 자체는요 수천에 거의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이렇게 쳐가지고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황금은 귀하기 때문에 거푸집에 붙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자르고 세공을 하고 철사처럼 길게 누리기 때문에 예전 이집트부터 지금까지도 이들의 황금 예술은 거의 변한 게 없다 저 왕관이요 도금이에요? 순금이에요? 24K인가요? 궁금하지 저건 다 구분하려면 너희가 이런 문화재를 앞두고 순금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까? 신라 금제 금 함유랑을 어떤 연구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신라시대의 금관 6점과 금 제품 115점을 대상으로 성분을 분석했는데 신라 유물의 순도는 24K 순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동심을 파괴하시는 겁니까? 금도 24K만 있는 게 아니라 18K 14K 있으니까요 순금이 아니라면 뭘 섞었을까요? 맞습니다 금에 은을 섞어서 제작을 했는데요 금관의 경우에 금 함유량이 부위별로 달라왔습니다 금관 부위 보면 세움 장식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89% 관태는 77에서 85% 세날 계엄 관장식 경우에는 82.9에서 87.1%로 평균 순도는 아래 보시면 19.3%에서 21.1K 정도 15K보다 이렇게 올라가네 뭔가 순금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재련 기술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좀 의심도 들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순금 깨물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이빨 자국 나요 그렇죠 바로 순금에 그 이빨 자국이 나기 때문에 금에 은을 섞어 가지고 강도를 높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은을 합금함으로 인해서 광택도 좋게 보이는 게 있죠 그렇지 그렇지 더 반짝여요? 보통 보면 순금보다 18K나 14K 금이 조금 더 반짝받은 금이 오시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니까 섞어야만 하는 게 나름 왕이나 왕족에 권위가 있는데 야!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쭉쭉쭉쭉쭉 고음이 안 살잖아요 급하게 막 피워봐 저희 조상님들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순금이 좋지만 순금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절히 설명해 준 조얼리 디자이너 문서희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사실을 알았네요